유! 하! 유! 하! 유! 하!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엄청 비즈인 디카라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대만 카트라이더 대만 카트라이더의 폭스X 여러분들 보셨죠? 333 달려있습니다. 이거는 이건 333이 달려있고 기본 파츠는 모르겠네요. 333이 달려있어서 기본 파츠가 몇인지 모르겠네요. 자, 아무튼 이 폭스X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타이머텍 랭킹 1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433이든. 1.2.3.122라 Eisbott 1.3.2.1 333-2.3.3 1.5.2.1 1.3.2.1 2.3.1 3.4.1 2.3.1 3.3.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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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다 힘들어 하겠다. 됐나 해봤느냐 좋아요. 생규 살아있는 최고. 오늘도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시청자분들께 바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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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